옛날 옛날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곰이 살았어요 3년간 강화약수만 먹거라 그러면 몰라보게 바뀔 것이니 3년? 장난하여! 소스라도 좀 주시면 안 돼요? 숙이 입마저 안 왔던 곰은 숙으로 화장품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린 숙의 상부입만 골라 3년을 숙성시키고 3살 숙을 정성껏 우려내 마침내 진정의 정수만 모았죠 자 이제 며칠만 더 있으면 진정하거라 내 정성이 갸럭하니 진정의 정수를 다시 보내주마 택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착불이고요 여기다가 서명 한번 해주시고 드디어 약속의 그날 진정한 피부의 탄생 한율 3살 숙 진정 에센스 우랑이 안돼 뭐해?